구애말 투아웃의 역전 말론문의 주인공 김영광입니다. 제 인생의 한 방이 과연 올까요? 아버지는 절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. 아버지! 아버지! 아버지의 사랑이란 과연 뭘까요? 전 친절과 봉쇄가 주특기인 윤재인입니다. 열받거든? 원래는 진짜 그랬습니다. 저 이대로 잘리는 걸까요? 맞죠? 김영광 선수. 안녕하세요. 저 김영광씨 팬이에요. 왜 그러세요? 나 너 팬 아니거든요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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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열려거리지 마! 눈에는 열받거든? 끝! 뭐야 넌꺼! 육세인 가만 사라고 합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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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오 저희는 제 인생을 왜